안녕하세요 유선호입니다 사디캅 봄선호캅 유선호 마르이카 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것들을 제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죠? 기대되시죠? 태국에서 만날 그날을 저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싶네요 여러분 네 이번 공연 저한테도 정말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은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에 무황통탄이 썬더돔에서 열리는 유선호 방콕 팬미팅 엑스마스 파리인 선호엔드 이어서 만납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쿵캅 낙낙쭙쭙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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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